안녕하세요 아마따입니다 네 오늘은 응급식 떡볶이 사막맛을 준비해왔어요 치즈 추가했구요 단무지 있구요 신발컵인데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즘처럼 단무지에visor 역시 치즈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수제비 고구마 떡 매콤하고 празд기 마늘 마늘 야채 면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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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매워 이렇게 국자로도 국자로도 바삭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달콤한 사과 와이스크림 김치맛 김치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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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입 한번 먹어볼까요? 뭐 rotation? 재질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똑같은 플라잉은 풍불들도 "-쎄업! 팝핑중이에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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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멸치 이런 구의 요리 Vamos 맛 Scared?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찰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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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음료수로 먹으면 다시 매운게 땡기잖아요 찰팍 찰팍 고춧가루 치즈가 더 좋아하는 시장에서 아니고 치즈가 더 맛있을때나 봐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녀석 고춧가루 고춧가루 역량에 매운 고추 매운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응급시 떡볶이 사막맛 오랜만에 먹어봤는데요 오랜만에 먹어도 역시 매운 건 매운 거네요 맵고 그 안에 단맛이 되게 많았어요 고구마떡 대신에 엽떡처럼 소시지를 넣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의 개인적인 바람이었어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